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선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투표권을 계속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나라가 백적관두입니다. 개헌 저짓은 여러분들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제야 전문가 도무로 여러분들 정리한 소위 부정선거에 기반을 둔 판세 분석들을 보게 되면 도저히 제가 여러분한테 방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투표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을 편으로 같으면 직접 당일 투표를 나가시고 주변의 여러분들 선거에 한배를 느끼거나 정치에 한배를 느낀 친인척이나 친구분이 계시게 되면 위급 상황을 말씀하셔서 이번 기회에 뭡니까 국힘당이 꼴보기가 싫더라도 투표장 에 나가가지고 최소한 100석 이상을 여러분들 확보해가지고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헌법이 개정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보수 지지층들이 정말 분발해야 될 때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새벽에 도착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어제에 이어가지고 제야 전문가께서 정밀 분석을 해서 보내준 겁니다. 가장 2024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령 사전투표지를 그동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투입해 놨을까 실물 위조 투표지가 투입되기 전에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가정은 실제 사전투표율은 50대 50으로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내가 사전투표소를 까보지 않았으니까 50대 50이라도 크게 이름 다르지 않습니다. 대개의 선거는 50대 50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들 1, 2%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실제 사전투표율은 사전투표자 수의 절반 정도를 나눴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 또 10월 11일에 실시됐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최고치 이름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오는 두 사람당 한 표씩을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더블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준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압승을 한 겁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35%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6% 정도 부풀린 그런 최악의 이름 선거였습니다. 그 기법을 그대로 이러면서 사용을 한다고 봅시다. 그 기법을 사용한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조 투표지를 461만 표 정도 집어넣었을 거라고 봅니다. 461만 표. 461만 표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사전투표율이 67% 대 33%가 나오는 겁니다. 67 대 33.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2020년도 4.15 총선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에서 60 대 30이라는 아주 특별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수치를 기억할 겁니다. 이 수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1대 2020년도 4.15 총선에 관내 사전투표를 민주당이 63.48 통합당이 36.52 관외 사전투표를 65.2 통합당 34.28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67%니까 통상 관외 투표가 조작을 많이 하는데 2020년도 4.15 총선을 더 훨씬 더 심하게 조작하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들 하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461만 표 정도를 투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치는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최소한 조작은 2020년도 4.15 총선 정도는 할 거다는 거죠. 최소치입니다. 최소치. 최소치를 하게 되면 346만 표 정도를 투입하는 겁니다. 346만 표를 더불당이 갖고 있는 519만 표를 더하게 되면 865만 표가 되는 겁니다. 63 대 38이 됩니다. 63 대 38. 이게 여러분들 63 대 38이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라고 거의 비싸게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이 시나리오가 지금 이미 일어난 전산조작의 실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표를 까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 사실이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고 가정을 한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 투표가 50% 50% 등 표를 나누어 가졌다고 가정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발표 사전투표 다수를 한 표씩 이런데 더해 줘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를 올리게 되면 461만 표를 투입했을 것이고 사전투표장에 오는 사람 세 사람당 한 표씩 각자 투표율을 투입했으면 346만 표를 투입했을 거다. 346만 표를 투입했으면 63 대 38.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개표가 진행될 때 아마도 사전투표율이 63이나 65 대 얼마로 나올 겁니다. 당일 투표는 50 대 50 비싸게 나올 것이고 사전투표는 더불당이 여러분들 63% 혹은 65% 대 얼마 정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정직한 수치거든요. 21대 투표 2020년도 4.15 총선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득표율은 50 대 49였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63 대 36으로 나와 사람들이 놀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더 놀랄 겁니다. 4.15 총선보다 훨씬 더 큰 격자 65, 66, 67% 대 30 몇 프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조작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조작을 아주 덜 했을 경우에는 덜 했을 경우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것. 이런 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2022년도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는 277만 표를 투입한 겁니다. 대통령 선거는 사전투표장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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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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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사전투표장에 네 사람이 와가지고 사전투표용지를 교부받는 순간 한 표가 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60대 40% 윤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한 달 만에 치너졌던 선거 사기범들이 가장 바짝 고개를 숙였던 그런 선거는 9장당 한 장을 집어넣었습니다. 9장당. 아주 조심스럽게 조작을 한 겁니다. 138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대통령이 등장해도 138만 표를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사전투표 독표율이 55% 돼 당일 투표 독표율이 45%가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맹악해가지고 집권 초기에 선거법을 여러분들 고칠 수 있는 본인 집권 안에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을 고쳤으면 이런 어려움에 차지 않았던 거죠. 2년 동안 대통령 놀이 실컷 했습니다.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렵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가두리 양식장에 국민들이 다 갇혀가지고 어떻게 빠져나갈 도리가 없는 겁니다. 언론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합해가지고 부정선거를 그냥 제도화하는 작업들에 동원되기 때문에 여러분 선거를 도덕질해가지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청장 구청 기초위원 강력위원을 만들면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계 역사상 10년 이상 동안 부정선거를 계속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총선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높은 그런 시나리오죠. 시나리오가 아니고 이미 일어난 거죠.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비교해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심해졌구나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참 딱하죠. 이제 저희들이 추계를 해놓은 걸 보면 지금 김민석 민주당의 상황실장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율을 31%로 하고 선거인 수준으로 총투표율을 71%로 하면 우리가 이긴다 세상을 되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총투표율이 이제 65% 정도 되고 사전투표율이 그러니까 한 31% 당일 투표로 한 35% 정도를 가정하게 되면 국힘당 지지세력이 모두가 다 당일 투표로 달려가 가지고 당일 투표 지지도를 한 5% 정도 올릴 수가 있으면 5%로 옮길 수 있으면 국힘당이 100석을 넘습니다. 그럼 개헌 저지선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5%로 올려야 개헌 저지선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달리하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전부의 1만 5천 표 정도를 1만 5천 표 정도를 선거구마다 다 더해 줄 수 있으니까 전폐하는 겁니다. 그럼 경기도도 전폐하는 겁니다. 인천도 전폐하는 겁니다. 인천이 13자리 경기도가 여러분들 몇 자리입니까 한 60자리 60자리 13자리에 한 자리도 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전부 다 만 표 이상 정도를 집어넣을 거니까 그래서 사전 투표자 수가 늘어난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전 투표단으로 그냥 발표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전 투표장에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이 발각되는 길을 바랄 뿐이고 동시에 발각되기를 바랄고 그다음에 동시에 당일 투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투표율을 올리는 방법인데 이 내용이 참 오늘 새벽에 공유한 제2하 전문가께서 만들어주신 내용은 최소 346만 표 최대 461만 표 정도 집어넣은 걸로 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골고루 부러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걸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들 뭐죠 셀카 찍고 다니면서 이기겠다는 정신나간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윤 대통령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인간이에요. 국힘당은 4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막판에 이런 표 달라고 하는 겁니다. 밉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뭐 개연선이 무너지게 되는데 개연선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상황이 행편이 없다는 겁니다. 나경원, 윤희숙, 배현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벌써 내 이야기 다 했지 않습니까 1만 5천 표씩 집었는데 어떻게 이기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만 5천 표씩 집어넣으면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낙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이 뭐 업소하기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죠. 사심이 없으니까 어쨌든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신 분들은 행사하지 않으신 분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말씀하셔가지고 개연저지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투표장에 가셔가지고 당일 투표에 표를 던져가지고 최소한 이분이 국힘이 마음이 크게 안 들지만 대통령이 크게 마음이 안 들지만 개연저지선은 확보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백석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